안녕하세요 토익 독학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LC 점수를 정말 빠르고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당분간 토익 영상은 안 찍으려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건 진짜 엄청난 꿀팁이다. 이건 미친 방법이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토익 과외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원래 점수가 200점대였어요. 200점 초반이었는지 중반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7일 동안 제가 하라는 그 학습법 그대로 했더니 78개인가? 이렇게 LC가 맞더라고요. 350점 정도? 그러니까 200점대에서 바로 350점으로 7일 만에 LC 점수만 그렇게 오른 거죠. 근데 제가 수업했던 분들 점수가 그렇게 빨리 올랐어요. 제가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학습법이 있거든요. 단계가 하나하나 하나씩 있는데 그 단계를 똑같이 카피하시면 점수가 그렇게 빨리 오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그대로 카피하시면 주변에 토익 공부하는 분들 있죠. 학원 다니거나 독학하거나 인강 듣는 그런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점수가 오를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토익을 가르치면서 이 방법 그대로 똑같이 따라 했을 때 점수가 빠르게 오르지 않은 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학습법, 접근법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을 방법이라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다섯 가지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과정을 똑같이 카피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건 이렇게 바꿔도 괜찮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방법을 바꾸는 순간 점수가 정체가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정도의 과정은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민을 하고 실험을 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본 그런 접근법들이니까 똑같이 카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어떤 문제집에 적용되냐면 그 해커스 파랭이나 그런 개념들을 들어있는 그런 교재를 위한 게 아니고 문제풀이 교재들이 있죠. ETS 천재, 해커스 그런 문제집 자체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영상입니다. 그럼 이런 교재를 어떻게 공부를 하고 틀린 걸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함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캠으로 보겠습니다. 이런 실전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영상입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가 있죠. 이게는 LC 문제집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파트 1이 있고요. 파트 1 여섯 문제 있죠. 그 다음 파트 2가 있고 이렇게 파트 4까지 있는데 우린 LC 문제집을 푼다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럼 이 LC 문제집을 풀고 어떻게 틀린 거를 분석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딕테이션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봐주시는 게 이 글씨를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LC 문제풀이를 하는 법은 먼저 문제를 풀겠죠.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그 다음 채점을 할 거예요. 보통 문제집, 요즘 문제집은 이런 LC가 10회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LC가 한 회에 100문제인데 보통 천재라고 해서 10회분 정도의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채점을 하고 나서 틀린 개수를 써 놓으셔야 돼요. 그 문제집 맨 앞장에 보면 빈 종이, 빈 칸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빈 여백 같은 거 거기에 파트별로 틀린 개수랑 총 틀린 개수를 문제집 맨 앞장에 써 두세요. 그러면 테스트 1부터 테스트 10까지 쭉 공부하면서 내가 약한 부분이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과정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실전 문제를 풀 건데 간략하게 빠르게 볼게요. LC는 파트 1, 6문제 있죠. 파트 2 이렇게 있고 파트 3 있고 이렇게 해서 파트 4까지 100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빠르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건 ABCD를 써놓고 소거법으로 푸셔야 돼요. 이렇게 써놓고 이게 아니다. 이게 애매했어.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 답 이렇게 골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써놓고 소거를 안 해두면 A가 세모였는지 B가 애매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문제를 틀리게 돼서 이렇게 ABCD 써놓고 소거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ABCD 써놓고 소거를 한다. 자, 그다음 파트 2도 빠르게 볼게요. 파트 2는 삼지선답니다. 그래서 ABC만 써놓고 마찬가지로 소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라지겠죠. 파트 2도 소거를 한다. 이렇게 써둘게요. 이 자료는 제가 밑에 링크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2까지는 좀 쉬워요. 파트 3이랑 파트 4는 문제가 3개씩 깔려있죠. 그래서 얘는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 파트 3랑 파트 4의 핵심은 뭐냐면 이 지문을 읽어주고 이 지문에 대한 3개의 문제를 푸는 건데 이 지문을 읽어주기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들을 잘 분석해 두는 게 파트 3, 4의 핵심이에요. 이 흐름을 잘 파악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해석을 해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 문제를 하나씩 해석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하나하나씩 읽어본다고 생각하고 어떤 업무를 그 여자는 맡고 있는가 무엇을 그 남자는 바꾸자고 제안하는가 무엇을 그 여자는 말하는가 그녀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석해주는 게 파트 3에서의 핵심이 아니에요. 해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들을 읽을 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읽고 나서 생각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그 흐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업무를 그 여자는 맡고 있는가 아 그 여자가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다음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다음 문제를 볼 때도 딱 한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에 있던 문제랑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첫 문제 보였죠? 어떤 업무를 그 여자가 맡고 있는가 아 여자가 어떤 업무를 맡고 있구나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무엇을 그 남자는 제안하는가 바꾸자고 아 그럼 여성이 뭔가를 맡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데 남자가 뭘 바꾸자고 제안을 하는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무엇을 그 여자는 말하는가 그녀가 하겠다고 아 그럼 여성이 뭔가를 맡고 있는데 남자가 바꾸자고 뭘 제안해서 여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이 되죠. 이렇게 문제를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전에 있던 문제들과 연결을 해서 이 전체적인 지문의 흐름을 파악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문제들을 연결해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한 문제 한 문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도 해줘야 됩니다. 문제를 이렇게 읽고 읽고 읽었죠. 그 다음에 저는 한 번 더 빠르게 문제들을 빠르게 한 번 다시 연결을 해요. 한 번 읽었다고 하면 여성이 맡고 있었지 아 남자가 제안하구나 여자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빠르게 파악해 준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보기를 봅니다. 보기는 여러분들 필수 사항이 아니에요. 시간이 남으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 번 다음 지문도 분석해 볼게요. 어떤 변화를 그 도서관은 고려하고 있는가 아 도서관의 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부서에서 그 여자는 일을 하는가 아 그러면 여성이 도서관이 변화하려고 하는데 여성이 어떤 담당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무엇을 그 여성이 하자고 제안하는가 그러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성이 뭔가를 맡고 있고 뭔가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고 다시 한 번 빠르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시간 남으면 보기를 보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이 문제를 미리 분석을 해두겠죠. 디렉션을 읽어줄 때 분석을 할 겁니다. 이 지문 자체가 시작하기 전에 문제를 다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문을 들으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 LC 파트 3는 지문을 얘기해주고 나서 지문이 다 끝나면 이 문제를 하나씩 읽어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지문을 들으면서 이 세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 이 문제들을 하나씩 읽어줄 때는 다음 지문을 빠르게 파악하시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세 문제에 대한 지문을 읽어줄 때 다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주거든요. 그때 다음 지문을 분석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근데 아까 설명했던 거 추가해 놓을게요. 세 개의 문제를 연결해서 파악한 다음에 한 번 더 연결한다. 그 다음 시간이 남으면 보기를 본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핵심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를 읽어줄 때 다음 지문을 파악해야 돼서 못 푼 문제는 과감히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문제 읽어주고 있는데도 아직 이 지문에 대한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다음 지문에 대한 문제를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지문부터 흐름이 망가지고 이 LC 파트 3를 말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집착을 버리셔야 돼요.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문을 읽어줄 때 문제를 다 풀면 베스트하겠죠. 그 다음에 이 첫 문제를 읽어줄 때 다음 지문을 분석하고 있으면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직 숙련도가 좀 부족해서 이 문제를 읽어줄 때까지 뭐 한 두 문제를 못 풀 수도 있겠죠.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이 두 번째 문제를 읽어줄 때까지 이 지문에 대한 문제들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흐름이 깨져서 멘탈이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를 다 읽어주기 전까지는 이 지문에 대한 문제는 다 풀고 빨리 이거 분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 푼 문제는 과감히 찍어줘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는 문제를 푸는 법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디렉션 들을 때 뭐 할지 말씀드릴게요. 앞에 보겠습니다. 디렉션은 이렇게 AC 전체에 대한 디렉션 하고 파트 1에 대한 디렉션이 있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연달아 나오니까 두 개를 파트 1에 대한 디렉션이라고 말할게요. 이 시간이 되게 길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RC랑 문제집을 한 세트로 푸실 때는 이걸 들을 때 뒤에 RC 파트 5를 푸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 LC 문제집만 푼다고 가정을 할게요. 파트 1 디렉션은 디렉션이 깁니다. 하지만 지금은 들어주는 연습을 할게요. 나중에 RC 문제집이랑 한 세트로 푸실 때 그때 뒤에 RC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 파트 2 디렉션 볼게요. 얘는 파트 1보단 좀 짧아요. 얘 때는 그냥 들으라고 했죠. 얘 때 뭔가 뒤에 보고 있지 마세요. 그럼 실전 시험과 약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 때는 그냥 듣습니다. 근데 파트 2 때는 시간이 나름 짧아서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파트 1은 우리 아까 중요한 게 ABCD를 써놓는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 문제에 대한 ABCD도 써놓겠죠. 근데 이 문제 문제 사이 시간이 되게 길어요. 파트 1은 1번과 2번 문제의 사이 시간이 되게 길어서 ABCD 쓰고 풀고 ABCD 쓰고 풀고 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파트 1은 뭐 넘버 5 Look at the picture mark 뭐 이런 식으로 블라블라가 나와요. 근데 파트 2는 넘버 7 하고 문제로 바로 들어가서 ABC를 쓸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파트 2 디렉션 들을 때 ABC 보기를 계속 써놓는 연습을 하세요. 미리 써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 2 디렉션 자체는 짧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걸 하지 말고 ABC 보기를 미리 써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3 디렉션 이때는 뭘 할까를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은근히 길거든요. 파트 3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이 문제들 분석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 디렉션 시간 동안 이 한 지문만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남아요. 그리고 너무 루즈해집니다. 그래서 디렉션 들을 때 디렉션 시작하면 먼저 뒤로 넘어가세요. 파트 3 후반부에는 이렇게 그림 문제가 나와요. 이 지문하고 그림하고 섞여서 나옵니다. 이 그림을 먼저 봐주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이 디렉션 동안 그림을 본다. 그림을 빠르게 볼 겁니다. 빠르게 보고 그 다음 앞으로 넘어오면 됩니다. 빠르게 보고 앞으로 넘어와서 이거 세 문제 보면 시간이 충분하게 남아서 준비가 될 겁니다. 이것도 써둘게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트 4 디렉션 볼게요. 파트 4도 마찬가지로 뒤에 그림 문제가 있는데 파트 4는 그림 문제 미리 안 볼게요. 왜냐면 파트 3까지 우리 다 듣고 나면 약간 멘탈이 나가고 정신이 없게 돼서 여기서는 차라리 정신을 좀 가다듬고 이 문제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트 3랑 다르게 파트 4는 뒤에 그림 문제 안 보고 첫 지문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써둘게요. 그래서 LC 디렉션 들을 때 이렇게 정리해뒀습니다. 이건 밑에 댓글 링크에 달아둘게요. 그거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뭐냐면 LC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말씀드렸고 디렉션 들을 때 뭐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하니까 여기부터 귀 쫌껏 세우고 잘 들어주세요.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과정을 그대로 따르시면 여러분들 점수 보장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만 따라하세요. 자 일단 문제집을 학습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풀겠죠. 그 다음에 채점을 할 겁니다. 채점을 하면 예를 들어서 틀린 거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겠죠. 그 다음에 틀린 개수를 써놓으셔야 돼요. 시중에 있는 실전 문제집 천재들 있죠. 이런 천재들은 맨 앞장에 여백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한 장 여백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파트별로 틀린 개수를 써두세요. 파트별로 틀린 개수와 총 틀린 개수를 문제집 맨 앞에 써두시면 테스트가 지날 때마다 내가 약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집중을 하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채점을 하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틀린 문제를 다시 풀 겁니다. 틀린 문제를 다시 풀 건데 여기서도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주셔야 돼요. A, B, C, D 우리 소거법으로 풀기로 했죠. 우리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소거법으로 풀기로 했죠. 근데 틀린 문제는 이 문제를 푼 흔적 자체를 그냥 싹 다 지우세요. 흔적을 싹 다 지우고 새로운 문제 풀듯이 여기에 음성 파일 맞춰놓고 푸시면 됩니다. 파트 1은 이렇게 됐죠. 파트 2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틀렸습니다. A, B, C들 써놨겠죠. 이거를 다 지우고 새로운 문제 풀듯이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파트 3랑 4가 좀 복잡해요. 왜냐면 얘는 세 문제가 딸려있거든요. 이 세 문제 중에 개를 틀렸어요. 한 문제를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풀어야 되는데 파트 3랑 4는 한 지문에 세 문제가 딸려있다 보니까 하나라도 틀리면 이 세트를 다시 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딸린 이 문제를 포함한 세 개의 문제의 흔적을 다 지우실 겁니다. 파트 3, 4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흔적을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틀려서 얘를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 지문이 시작될 때 그 지점에 음성 파일을 재생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앞에 세 문제를 읽어줄 때 우리 이것들을 분석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다시 풀 때는 이 지문을 시작해주는 시점에서 시간을 맞춰두는 게 아니고 전 지문 첫 문제 읽어주는 데다가 음성 파일 세팅해놓고 이거 빠르게 분석하고 새로운 문제 풀듯이 한 세트를 푸시면 됩니다. 전 지문 첫 번째 문제 읽어주는 곳에서 음성 파일 세팅해서 재생한다. 파트 3, 4는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다시 풀었어요. 틀린 문제는 다시 풀겠죠. 이렇게 두 개가 틀렸어요. 그러면 다시 풀겠죠. 근데 다 맞출 때도 있지만 또 틀릴 때도 있어요. 또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 때는 뭘 해줘야 되냐면 딕테이션이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파트 1을 볼게요. 이렇게 두 개가 틀렸는데 다시 풀었더니 얜 맞췄어요. 그럼 얘는 딕테이션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 1 문제는 A, B, C, D가 있죠. 그러면 A에다가 구간반복 설정해놓고 재생해서 그거를 따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아 못 듣겠다 싶을 때까지 딕테이션 하고 그 다음 B 문장 딕테이션 하고 C하고 D하고 이 문제에 대한 딕테이션을 다 하고 나서 해설지의 스크립티를 보면서 내가 잘 쓴 문장과 못 쓴 문장을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두 번 틀린 문제만 딕테이션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두 개 틀리고 다시 풀었더니 얘를 맞췄죠. 우리 맞춤 문제는 과감히 버려요. 이 원칙도 무조건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 원칙 안 따르시면 점수가 정체가 될 수가 있어요. 맞은 문제는 과감히 버리고 이 틀린 문제에만 집중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 틀린 문제만 딕테이션을 해준다. 다시 풀었는데 또 틀린 것만 딕테이션을 해준다. 세세한 걸 또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한 딕테이션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노트나 이면지에 두고 딕테이션을 하겠죠.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딕테이션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완벽하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할 때 어떻게 딕테이션을 했냐면 스펠링을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들었나만 쓰면 돼서 저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오타가 났네요. 그러면 저는 더 카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중에 스크립트 볼 때 이런 식으로 써놓은 것만 봐도 내가 뭘 썼는지 알 수가 있어서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딕테이션을 했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딕테이션 내가 알아볼 수 있게만 한다. 자 그러면 딕테이션 ABCD를 썼는데 A는 딕테이션을 잘 썼어요. 얘도 잘 쓰고 얘를 잘 못 썼어요. 딕테이션을 얜 딕테이션을 잘 쓰고 딕테이션으로 내가 못 쓴 문장이 있겠죠. 뭐 사소한 관사 빼먹고 더 빼먹고 이런 건 괜찮은데 아예 단어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이 딕테이션으로 못 쓴 문장을 뭘 해줘야 되냐면 딕테이션 못 쓴 문장은 쉐도잉이라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쉐도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간반복 설정해놓고 말을 따라해보는 걸 얘기를 해요. 이 쉐도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다시 딕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딕테이션 어떤 문제만 한다 그랬죠? 이 두 번 틀린 문제만 합니다. 파트1 심플하죠? 파트2도 마찬가지로 채점을 했어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다시 풀었더니 이거 두 갠 맞춘 거예요. 그러면 9번과 28번 두 문제만 딕테이션을 해주면 되겠죠. 심플하죠? 파트3 볼게요. 이렇게 틀렸다가 가정할게요. 다시 풀었더니 얘는 맞추고 얘도 맞췄는데 얘는 두 번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딕테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파트3, 파트4는 이 세 문제 중에서 하나의 문제라도 두 번 틀린다. 그러면 이 지문에 대한 전체 딕테이션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한 문제라도 두 번 틀리면 이 지문 전체를 딕테이션을 한다. 근데 이 지문 전체를 딕테이션을 하실 때는 전체를 재생해놓고 쭉 따라 쓰는 게 아니고 한 지문이 수십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그 지문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을 구간반복 걸어놓고 전체 지문을 딕테이션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파트3,4는 전 지문을 다 딕테이션 한다. 한 문장 딕테이션 하고 한 문장 확인하고가 아니고 지문의 전체 문장을 다 딕테이션 한 후에 스크립트와 비교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체 지문에 대한 딕테이션을 했는데 스크립트랑 비교를 했더니 잘 못 쓴 문장들 있죠. 딕테이션 못한 문장 그것만 따로 쉐도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쉐도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쉐도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장을 쉐도잉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문제에 대한 쉐도잉을 하진 않겠죠. 근데 이 문장을 딕테이션 못해서 쉐도잉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일단 음성 파일을 구간 반복해서 재생하기 전에 이 문장 자체를 입에 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한번 일부러 좀 어눌하게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쉐도잉 하기 전에 먼저 몇 번 읽어본다. What does the woman say she is looking forward to? 다시 한번 어눌하게 해볼게요. What does the woman say she is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쭉 발음을 하다보면 끊기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she, is가 끊겼거든요. 그러면 얘가 완벽하게 쭉 한 번에 이어지도록 처음부터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끊어지는 부분 She is looking forward to 이 부분을 먼저 이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먼저 이어보는 걸 연습한다. She is looking forward to She is looking forward to She is looking forward to 그 다음에 영역을 더 확장해요. The woman say she is looking forward to The woman say she is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끊기면 다시 She is looking forward to 다시 이어보는 거예요. The woman say she is looking forward to The woman say she is looking forward to 그 다음에 다시 확장해서 What does the woman say she is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끊기는 부분부터 입에 연속해서 붙인 다음에 그거를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이 문장 자체에 익숙해집니다. 그럼 익숙해졌으면 이 부분의 음성 파일을 구간 반복 설정을 해두고 따라 말해보는 거예요. 원어민의 음성을 근데 언제까지 따라하냐면 원어민의 음성을 똑같은 속도로 한 번 카피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딱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먼저 문장을 끊김이 없을 때까지 발음해본다. 끊기는 부분부터 넓혀나간다. 그 다음에 원어민 음성을 똑같은 속도로 한 번에 할 수 있을 때까지 쉐도잉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주시면 여러분들 점수 정말 빠르게 오를 겁니다. 이건 제가 장담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 정리를 빠르게 해볼게요. 먼저 문제를 풉니다. 그 다음 채점을 합니다. 틀린 개수 적어두겠죠? 틀린 문제를 다시 풉니다. 흔적을 지운다. 파트 3, 4는 한 문제라도 틀리면 흔적을 지우고 전 지문 첫 번째 문제 읽어주는 곳에서 음성 파일 세팅한다. 그 다음에 또 틀린 문제만 이게 핵심이에요. 맞은 문제 집착하지 마세요. 두 번 틀린 문제만 딕테이션을 한다. 근데 내가 알아볼 수 있게 한다. 그 다음에 파트 3, 4는 세 개의 문제 중에 하나의 문제라도 두 번 틀리면 전 지문을 다 딕테이션을 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씩 구간 반복 설정을 해두고 지문의 전체의 문장을 다 쓴 후에 스크립트랑 비교를 한다. 그 다음에 딕테이션으로 못 쓴 문장만 쉐딩을 해주는데 먼저 바로 구간 반복해놓고 따라하는 게 아니고 먼저 문장을 입에 붙인다. 그 다음에 똑같은 속도로 한 번에 할 수 있을 때까지 쉐딩한다. 이 과정만 그대로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를 풀고 이 과정을 다 해주는데 실력이 좋으신 분들은 문제 푸는 시간을 포함해서 두 시간이면 끝내는 분들도 있는데 문제를 좀 많이 틀리시는 분들은 4시간에서 5시간까지 걸릴 수가 있어요. 걸려도 괜찮습니다. 점수가 어떤 학습법보다 많이 빨리 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대로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핵심도 뭐냐면 최소 2일에 1회는 푼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공부할 시간이 되면 매일 한 회씩 이 과정을 다 돌리라고 해요. 2시간에서 5시간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걸 못하겠다.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2일에 1회는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영상이 길게 갔는데 핵심 포인트를 두 가지만 꼽아보면 맞은 문제는 과감히 버리는 게 핵심이고요. 두 번 틀린 문제만 딕테이션하고 딕테이션 못 쓴 문장만 쉐딩하는 게 이번 영상에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점수가 빠르게 오르실 겁니다. 만약에 이 방법대로 한 달 동안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올랐다. 그러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방법대로 하시면 점수가 빠르게 오르실 건데 중간에 정체가 될 거예요. 막 5회 연속해서 점수가 비슷하게 나온다. 괜찮아요. 이 방법대로 했을 때의 특징은 점수가 약간 계단식으로 올라요. 그래서 5회 동안 점수가 정체되더라도 갑자기 5개 정도가 더 많은 실력이 되니까 이 정체가 오더라도 계속해서 해나가시면 점수가 훨씬 빠르게 오를 거라고 제가 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